아 아 안돼 뭐로 또 눌러버렸어 열발 무기 업그레이드 일단 저는 산탄총을 많이 업그레이드하는 편이기 때문에 겨우 패고 지금 업그레이드 하지마시다 중요한건 뭐 나올지는 모르니까 길은 여기 아니다 길은 프레임이 조금 끊기긴 하죠 미안해요 1080TI가 거의 불량이어서 지금 구루 끊기고 게임을 하고 있어서 프레임이 좀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보는데 그렇게 막 어렵진 않죠 막 힘들고 막 눈을 뽑고 싶고 막 그러진 않지 체력 업그레이드 이런거 어디서 하냐 아마 거울 안에서 해야되는거 같아요 아 아 진짜 쿠페 마시면 시력 회복되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제가 오늘 커피를 3개 사왔거든요 사실 지금 아까부터 졸려서 머릿속에서 한 200번 고민을 했어요 아 그냥 자고 일어나서 깰까 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그거 안되겠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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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다 이 시간이 너무 지루해 여러분들이 많이 떠들어줘야지 저도 하여 조깅하시나봐요 아주머니 좀비들이 좀비답지 않게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혼받아야되는 부분이죠 얘는 누구입니까 어우 미친네 어우 미친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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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훌 아 쓰읍 일수 아잇 어깨줌을주게 할꺼야 아 난간에 도착했습니다 휴지가 안꽂혀요 휴지있는데 전기볼트 쏴야된다고요? 아아 이 아이텔 만들려면 설마 다시 돌아가야되나요? 여기서 못만들어? 근데 오바잖아 전기볼트는 바로바로 만들 수 있게 해줬으면서 너무 신난다 저도 작업대나 여기까지 가야겠네 맞겠쥬? 맞겠죠? 이게 안된다고 써져있습니다 이게 안된다고 써져있습니다 뭐야 왜 문 닫혀있어 어 어 내가 지금 조금 피곤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저쪽 문이구나 저쪽 문이구나 체력 직 Parks 트럭 동경 저쪽 목 흡 죽기 흡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건 시간이 너무 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플레이 시간 엄청 길 것 같은데? 챕터 17까지 있으면 하윽 앞다니까 저 옆에 였죠 뭐 그런거를 초대로 이제 교훈을 삼아서 다음에는 업그를 하고 그러면 되지 아니 전기볼트 여기서 밖에 못 만드는게 조금 약간 시범 아니냐?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다가 저 한 두 시간 정도 자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약간 내가 안 돌아가는 머리로 이 게임을 지금 진행해봤자 좀 늦을 것 같아서 두 시간 이 정도 자고 오면 엔진까지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다른 분들도 깨는데 이거 한 16시간 달려야 돼서 새벽부터 달리시는 분들은 좀 없을까 아 무기창 11시 이거요 망치야 뭐지 이거 말하는건가 펴 채취 엔딩이요 뭐 안되면 안되는거지 그럼 공략 만들면 되죠 여러분들 공략 뭐 어차피 공략 스피드로는 BJ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뭘 약한 소리야 푸린아 닥쳐 푸린아 유혹해지면 안돼 뭘 잠이야 맹세 했잖아 내가 잠드는 순간은 기절해가지고 키보드에 머리 박을 때라고 약한 소리 할 뻔했네 에어컨 온도를 틀어 에어컨 온도를 틀어 에어컨 온도를 틀어 에임 안보이냐 근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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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이라 말을 했잖아요 어 네비우스의 요원에 네비우스가 요원에 뭐야 저거 잠겨있는 문에 들어오나봐요? 여자 목소리야 남녀가 단둘이 있었어 여기에 무슨일이야 부러운 자식 아 이거 정비고랑 비슷한거 오케이 확인 한번 해볼게요 미친놈아!!! 찌아아아 현장제작이라니 현장제작이라니 현장제작이 있으면 뭐하러 경비소 제작을 만들어 놓은거야 여러분 저는 한번 말한걸로 안돼요 어 지금 저 뇌 멈춰있습니다 나 지금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어 저 지금 안그래도 지금 24시간 넘게 껴있어요 어제 어제 딱 이제 24시간 껴있다 어제 이 시간대부터 저 방송했어요 아침부터 어 안그래도 지금 하루 하루동안 잠을 못잔거여서 저는 지금 여러분 얘기해줘압니다 지금 자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오 채찍질 해줘야돼 아하하하 현장제작이 있었군요 이러면서 약간 맞으면서 해야합니다 저는 나 한번 확인해보자구요 이거 현장제작을 뭐 살수도 없고 뭐 안되는데? 이건 못했는데 아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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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리 오 좋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내가 업그를 하러 갑니다 체력 올릴게요 우리 간호사언니 오랜만이에요 진짜 몇년만 있냐노 장착! 뭐 드디어 저질체력 탈출이래요 이 브리지 1 풀업했을때도 저질체력은 저질체력이었어 좀 덜, 덜, 덜 저질 허 이제 노업글이었을때는 그냥 저질이 넘어서 벌레였구요 이제 그나마 이제 풀업글하면 저질체력이 됩니다 에이! 여기 꺼내야! 넌 이제 넌, 넌 경험이 없냐? 경험? 배우는게 없어? 너 또? 여기 어떻게 되니?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릴께요 친절한 얼굴을 봤을때도 좋았을때도 그 얼굴이... 넌,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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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각쳐... 다 무조건 운동이, 형이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빠빠라빠빰빰빰 빠빠빰빰 빠빰 빠빰 당신을 향한 아! 어, 이런 이런 스테미나 회복속도 자동으로 해피 칸 미친 이거 뭐냐 자동 회피가 있어요 전투 쪽도 뭐 있나 볼까 전투 무기로 취때 조준의 흔들림 그딴거는 으아.. 체력 체력은 내가 뭐 다 피하면 되지 다 피하면 되고 공폐 여기다 있는거 보고 이거 필요할 것 같아요 발소리 줄여주는거 어 이거 굉장히 좋은 스킬이죠 음 좋습니다 세이비 여러분 잠시 죄송한데 저 옷만 좀 벗고 오겠습니다 아 살아입고 오겠습니다 네쓰 자 사무라 폭풍이 지금 아끼 저는 열쇠 아끼입니다 이브리진 이브리진 1 때도 그랬고 아씨 내 바지에서 시궁창 냄새나는데 아 제가 지금 바지 다 안말랐는데 그래서 긴 바지 입고 있었거든요 커피기기? 좋았어 피곤할 땐 커피지 아 스멜 아 우리 CW님 아 구독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미안해요 지금 다 꺼놨어요 제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W님 저희 사장님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당연하죠 저 지금 저 아주 그냥 다 역전 할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되는가 일단 내가 여태가 뭐했죠 여러분들? 나 지금 잠 깨고 왔더니 기억이 리셋됐어 골수 통로 입구를 찾아서 시작하는 가는 길을 찾아보시오 아 여기서 골수 통로 입구를 찾아야 되는 거군요 반마디로 갈아입었는데 아 내가 그 반마디가 다 안말라 안말라가지고 그냥 입었어요 안으로 잠들 것 같아서 약간 시궁창 냄새났네 여기가 골수 통로 같은데? 아 이게 이게 이브리진 자동 세이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저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좋아요 잠이 확 깼네 바지에서 걸레 냄새가 나서 계속 저의 코로 공격해줘가지고 잠이 별로 안오네요 약간 시궁창에서 게임하는 느낌이야 너무 좋다 좋았어 골수 통로에 왔습니다 유니엄으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뭐야 이템들은 아리가또? 아휴 진짜 썩었네 하아 비 1을 찾아 시촌까지 가십시오 비 비 오케오케오케 비 난 손이 없다 자식아 나 다 발로 찰거야 그냥 벗자고요 안돼요 여러분들 저는 팬티만 입고있는건 약간 불편합니다 옛날부터 반마디로 입고다녔던 사람들 신호자나 이거 신호자나 이거 혹시나 갑자기 캡이 켜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 그럼 시청자 수가 너무 많아지고 남성분과 여성분의 구독자분들이 늘어나서 안됩니다 혹시나 저의 팬티를 입고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게된다면 안 돼요 남성 시청자가 늘어날게 분명합니다 뭔가 여기서 보스전하고 막 그럴거 같지 않냐 흠 여기 맵 여기서 맵이 있을까? 어 맵이 없 아 있긴 있네요 비초를 가야되는거지 지금 이거 이거는 아주 개꿀템 아니냐 바지 밑에 캐면 어떻게 안내려간다고요? 아 근데 내가 샷건같은거 쳐서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어 어 야 야 이거 에임이 없어 에임이 아 좀 넘한거 아니냐? 어이씨 아 필수 아 이게 이게 누르고 있으면 에임이 뜨네요 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나 순간 포탈인데 잠시 내가 여기 온곳이잖아 나 이렇게 돌아왔잖아 허마야 설마 이거 뚫으려고? 와 대단해 나의 퓨즈를 날려버렸어 어 근데 스테미노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아 오케이 아 이걸 같이 맞춰줘야 되는거구나 클립 클립 밑에 맞추기 좋은 맞추기 겨우롭네 완전 반대 아니냐 개빡치는데 포올 조종해서 높이는 거의 맞는거 같은데 조종 안맞는 느낌이야 됐다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핵압보다 넓군요 저게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니들이라는 게임이 어 일단 일단 이 게임에 돼지부터 자식아 터져먹고 자식아 병샷이다 병샷 하나 더 있다 이 대식아 어? 뭐야 왜 한벌밖에 안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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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노우 병 아 한명이 더 있다니 병이 하나 더 있었어 역시 스킬을 배워주기 정말 잘했군 난 병의 신이다 줄여서 병신이지 파쿠르가 있다니 정말 대단해 한명씩 올라가라 여기서 자식아 턱치기 스킬 사유나락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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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템들은 다 제꺼라구요 보이소? 얼마든지 들어와라 뭐야 저거 아주머니 아니야 이거 꺼져 자식아 내가 여자라고 봐줄거 같애? 게임 세계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아 나의 적이다 이 자식아 인생 개샥 마이 웨이 누가 또 나한테 덤빌 것인가 와 개말들어 15개 만드는데 미친 8발로 산다 오직 은성이 뭔지 보여주지 그니까요 원래 이브릭이야 뭐 그니까요 원래 이브릭이야 뭐 원래 공포게임은 아니었어 그니까요 원래 이브릭이야 뭐 원래 공포게임은 아니었어 근데 원때보다 공포감이 더 줄어든거 같은데 아직 보스를 안만나봐서 모르겠네요 뭐 싸달거같은 보스도 아직 남아있으니까 아직 초반 아니겠습니까 빨리 깨야죠 남들보다 내가 늦게 시작해가지고 아 진짜 근데 1080TI 분량은 개호바 아니냐 진짜 부륵공으로 지금 안 튕기고 돌아갔는데 1080TI 했을때 튕긴거 말이 되냐 방금 보급이 있었어요? 나의 길은 막혔다 흠 내려가는거겠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우리 그래픽카드 130만원짜리 수냉이 수냉 달려있는 어 그래픽카드에 수냉 달려있는걸 샀는데 또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맞아 이브리징2는 솔직히 이거 오픈 오픈드로 하면 안됐는데 그냥 스토리 이브리징1으로 스토리로 가지그랬어 주무세요 야 짜식아 어어 짜식아 난 총만 쎈게 아니야 칼도 쎄다고 미안하 미안하 내가 바로 병의 신이야 자식아 어 난 병신을 잘못 건드렸어 병이 병을 모아야한다 슬슬 병이 다 떨어졌을 것이여 들어왔어 이제 아 시야 벗어 어 괜찮은데 또 가능성이야? 무기는 사용할 생각 없다 좋았어 좋았어 드디어 내가 병신이 더 난 병신을 더 할 수 있어 병이야 이 누님이 진짜 이 누님이 아주 혼나고 싶어 이 누님 혼나고 싶어 이 누님 혼나고 싶어 죽어 이제 시가 헤헤 탭니다 하악 먹어야지 하악하악 병이야 헤헷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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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인가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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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게임하는것 같다 이러니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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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 아름다워 아름다운 병이 있잖아 파이프 어디냐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러면 채팅창 보인다? 있을수록 채팅창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더 좋죠? 엄마 깜짝 놀랐잖아 어 여신 죽어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나갈래요 인증해 볼게요 야 너 나 찾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뛰어왔던 거야? 날 너무 좋아하는구나 미쳤다 미쳤다 어떡하냐 이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나처럼 웃네 저 언니? 님 이렇게 웃어요? 대단한걸? 인기 만점이겠는걸? 아니 여러분 제 곰앰중에 헥스님이라고 있잖아요 막 그 여성분인데 약간 여러분들이 남자로 알았던 사람 막 그 가끔씩 헥스님과 디스코드하면 막 갑자기 소리가 윽 talk 막 이런 소리내는 여성분 계시잖아요 여동생분 근데 정말 이쁘게 생기셨더라고요 사진을 봤는데 어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 안에 또 다른 남성분이 계시나 싶을정도로 그분 여성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또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이친구가 뒤돌아볼까? 제발 평생 저기만 봐주기를 아멘 아 프랜이 이상 아닌가요? 진짜 이상이긴 한데 참았습니다 흠 좋아요 이건 아주 저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게 전문이거든요 이런것들 아 이게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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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이 게임에서 제일 야한 장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아름다운 여성분의 엉덩이를 보고 계십니다 누드 그것도 미쳤다 설레겠다 야 살려줘요 살려줘요 사다리 타고 못 오겠지? 아 목소리봐 소름돋아 어 B2 아싸 여기 탭있다 게이들 아니 이거 세발짜리 쓰지말까? 총알이 너무너무 그냥 두번 다다닥다닥 쓰면 이제 못쓰는데 사면발이라는 메리트가 크긴 큰데 애매하네요 너무 멋있는 남자야 막힌소 막힌소 아 멋있어 야 그럴 때는 어? 협상을 해야지 퍽추를 날리면 어떡하냐 우리집에 있는 하드디스크 일기관을 줄게 아주 많은 것들을 담겨있다고 그러면 어쩌면 저사람도 구하러 갈지도 모르는데 용량일기관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있는 아주 알찬 영상들의 일기가 있다는거죠 여러분들 뭐 EBS 강의라든가 딱딱구리라든가 딱딱구리라든가 그런 폴더들에 이렇게 아주 이쁜 새들이 있다는거죠 가싸 총알 열 여덟발 게이득 약초 게이득 하긴 일기가 너무 적나? 아 백기가 일기가 영상 한두개면 끝이겠구나 어 백기가는 줘야겠구나 미안해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거 잘 안보니까 여러분들이랑 다르게 잘 몰랐어요 어 그렇게 용량이 높은지 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시 전문가군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야마라고 부르겠습니다 야엑스마스터 일단 몸이 아플때는 커피가 최고야 1테라는 돼야 좀 봤다고 하는거라고요? 와 1테라를 모을정도면 정신병원 가야되는거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대단해 흠 흠 빨간약을 먹었을지 내가 그게 얼마나 있지? 그거 못보냐 그거? 나 젤 얼마나 있는지 못봐? 아 여기 볼 수 있구나 삼천사 아직은 얼었어 아직은 못 가자 흠 흐흠 아닌척 장난 아니라뇨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순수한 사람인데 진짜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요 내가 보기에 세바스찬은 가정교육을 못받은게 초과 분명해 문 여는 방법을 몰라요 어 일단 시계탈 맞춰 아까 오라던데 뭐가 문제인가 짜실 주머니에 손 놓고 가네 저게 멋있는줄 알아봐요 야 야